숙소에서 다들 저한테 몸매는 유희씨라고 하는데 꿀벅지 유희를 능가하는 완벽한 핫 바디 종결자로 대변신 랩 미인의 아찔한 반전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아니, 뒤태를 보여달랬더니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옆대로. 요즘 항상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했는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나가는 게 지금 너무 미안해요 동생한테. 탈락의 좌절을 딛고 4명까지 치유된 98일간의 기적. 울상 얼굴로 우울한 인생을 살던 그녀는 과연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? 훌륭하러 격스 엠션 얘기보단